어? 실화야? 진짜? 야 해줄게 해줄게 아 누구야 이름 말해봐 아 소름돋아 와 이거 최하나씨? 미쳤는데? 실화야? 최하나씨 보고싶다! 친구야! 최하나씨 최하나씨 계신가요? 최하나씨가 등장합니다! 하! 봐봐봐봐봐봐봐봐봐 와 미쳤어! 우리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 시청무 김민우입니다. 15분까지 교재검사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s birthday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 뭐야 페이크였어! 어 잼민이 이거 씨 어? 이건 수험생활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베푸는 장학금. 아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감사합니다 지금. 어 진짜 영업을 해야 돼가지고. 영업을 해야 돼가지고. 빙하 공부법이 있었어? 아니 교재가 툰드라에 묻혔어. 아 집 없는 아이야, 집 없는 아이요. 왜 이렇게 배경하고 이렇게 찰떡인 걸 읽어. 어우 씨. 야 과, 과외 중이야. 어? 야 스티브 잡스 공부법이 있었어? 어 나도 아이폰이요. 나도 아이폰이요 나도. 데스노즈 류쿠 아니야 그건? 류쿠네 복장이. 조선아. 청소 안 됐어 방이? 야 의식하지 말고 카메라 끝까지. 야 AI 청소 뭐야 이거 아바타 청소. 꼭 시험기간 전에 양치하고 멀티플레이어 하는 애들 있더라? 어어? 뵙고 오세요 뵙고 오세요. 화장실 갔다와야지.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 가야지. 그거지. 야 탈주 닌자 레전드. 아니 뒤에 짐볼이 더 웃긴데? 아 나 볼 때리네 오늘. 야 야야. 야. 박남정 뭐야. 범인 시절 경고 이름입니다. 공부하세요, 빨리. 이상한 춤추지 말고. 자, 화면 안 갚으면 방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읍 이응님. 5, 4, 3, 2, 1. 야, 뭐야 이거 AI 대화. 좋은데?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래. 어, 명예로운 죽음. 나가! 어. 야, 토니 스타크 공부법 있었어? 근데 교육부 차관님하고 연습해야 돼? 야, 이거 차관님하고 같이 연습해야 돼? 예, 예, 예. 좋습니다. 야, 이거 아직도 해? 연필 깎기? 야, 진짜 추억이다, 이거. 아니, 공부를 이거 핑계로 안 한다니까? 연필 못 깎았다고? 야, 거의 방역복 수험생급인데? 어. 알바 이틀 했는데? 알바장에 코너. 아쉽게도 아직 알바를 뽑고 있지 않고요. 진짜 차리면 지원을 해주세요. 좋잖아. 무라일체 좋잖아. 공부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 비주얼하고. 어, 좋네. 치위생학과? 어, 진짜 치위생학과예요? 야, 이빨 한번 받으러 가야겠다. 어디 지역이에요? 아니, 부산이요? 아니, 스케일링 받으러 부산을 가야 돼? 야, 너무 멀잖아. 이분 참 뚝심있네요, 사과소년. 오, 한입 베어물고? 야, 컨셉 뭐야, 백설공주. 어. 어, 연기력 좋아. 어, 좋아. 어, 좋아요. 너 뭐하냐? 준현아. 여자친구랑 화상통화. 준현아. 뭐해, 얘? 야, 씨. 어, 얘 뭐하냐? 어, 얘 왜 이래? 어? 야, 여신 뭐야? 야, 준현아. 뭐 하는 거야? 야, 통합사회 공부하는데 왜 앞머리 넘기는 거야? 어이, 인기 많을 것 같아. 아, 지수. 야, 블랙핑크 지수함수 있었어? 야, 진짜 지수를 데려왔는데? 어, 이거 아이디어 있다. 블랙핑크 지수함수. 야, 씨. 느낌 있었어. 아, 야, 면접공부 나로 하는 거야? 야, 위에 건 보면 안 되는데? 야, 이걸로 함 떨어져. 잼민이 아니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야, 누가 봐도 잼민이야, 너네. 야, 니네 누가 봐도 잼민이라고, 인마. 맞춤법부터 잼민인데? 어, 이거 귀여워요. 너의 미모와 우린 스타일로 미뤄 보았을 때 너의 어장의 크기는 수족관의 스케일. 좋아요. 재훈 김 좋아요.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어장은 너무 깜깜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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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 씨. 경고 1회예요, 마진 씨. 이거 진짜 잤네, 마진 씨. 솔직히 자면 어떡해요. 아, 하시면 양치해 드릴게요. 어? 아. 아, 너무 큰데요? 아, 잠시만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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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다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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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디다 하세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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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서 왜. 아, 뭐야 이 사람. 아, 아니 취직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 뭐야. 어디다 하세요? 자, 성화 씨 집중. 김 성화 씨. 뭐야, 우참 뭐야. 김 성화 씨. 뭐야, 우참해버리네 갑자기? 준현아. 아니 눈이 너무 풀렸어, 준현아. 야. 너 공부 맞아? 아? 아, 얘 느낌이 씨 애매한데? 어. 자, 편집자님 어떤 교재. 네, 운전면허네요. 운전면허 저도 안 땄어요. 오늘 쌩얼 아닌 분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 시험지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85점으로 등급을 올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 빌러. 등급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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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아온 와인자 씨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하, 씨. 아. 자, 우참해야돼, 본인 컨셉. 돌아오자마자 웃으면 안 됩니다. 야. 식물 관리 공부법 있었어? 교재할 필요가 없네, 얘들아. 오, 씨. 플로리스트 아니야? 응. 뭐, 우리나라 사람 맞아? 뭐야? 잠깐만, 교재 보자. 교재 궁금한데? 혓바닥이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어허허허, 조경이. 세상은 넓고 다양하다니까, 진짜. 이렇게 많은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옆에 야, 진짜 조경이네. 오, 감성있다. 아이, 여러분들, 웃으면 안 되지. 예술 공부법 있었어? 신학과 실습이야? 왜이래, 왜이래. 어, 야. 어, 너무, 야, 야, 야. 어, 뭐, 뭐. 야, 뇌절이야, 뇌절이야. 어, 뇌절이야. 18일 날 들어오보려 했는데, 소주 2명에 맥주 4명, 1시간 반 만에 먹고, 뻗어서 못 들어온. 어, 일단 술고래 인증했고요. 아, 진짜 어이없네, 진짜. 아, 저 내일 보여드릴게요. 내일 술먹방 때 보여드릴게요. 아, 유튜브 한 번 또 타니까, 자신만만 하네. 즐기는 자 1류예요, 여러분. 이 사람 1류예요. 1류긴 해요, 사실은. 야, 이거 잠깐만, 일본 여고 생신지. 부정할 순 없는데? 어, 여기 역시 보이긴 해요. 어, 많이 화가 났어, 잔뜩 화가 났어요. 여기요. 어, 좋아요. 야, 다 모았어. 야, 포켓몬, 야. 야, 메가스터디 포켓몬 있었어? 와, 이런 걸 아네? 아, 나 메가랑 내년에, 내년 메가랑 해야되나? 에. 어, 이거 뭐예요? 야, 이거 어느 학교야? 이상혜 씨 어떤 공부 중이시죠? 어, 뭐야? DCSF, Early Access Guide. 항공? 공사? 항공? 야, 이거 진짜 학교 가고 싶게 만드는데, 일단 다른 거 모르겠고, 제복이? 너무 사다. 자. 어허? 야, 중학생이 이 정도가 나온다고, 말이 돼? 뭐랄께로 나오지? 자, 인스타랩 시작됐다. 자. 어? 어, 맛. 자, 윤 씨 어떤 교회 준비할지? 일본어? Itadakimasu. Itadakimasu, pangyo. 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오늘 공부가 진짜 다양해서 좋네, 애들이. 자, 귤먹방 시작됐죠? 자, 어어, 자, 당황하는 눈빛. 자, 생명풀다, 귤먹방. 귤만 먹고 마스크 쓸라는데, 걸렸죠? 하! 자, 다시 마스크. 자, 다시 마스크. 방역조치. 친구야, 괜찮겠어, 진짜? 유튜브 올라와, 진짜 친구들 볼텐데 괜찮아? 나 모른다. 나 몰라. 일단 표정은 근엄한데, 나 몰라? 정말입니다. 아현 씨 어떤 공부 중이시죠? 소금님.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와, 이거 빡센다, 애들. 연극영학과 예비고사. 야! 어, 그러니까 약간 달라. 어, 비주얼 느낌 있어. 어, 그러네. 시학 같은 거 여러분들 수업으로 읽겠다. 벌써부터 홍보 나쁘지 않습니다. 종교의 통합 공부법이 있었어? 아, 옆에 사람 표정은 왜 그런데. 무면허 운전입니다. 야, 편집으로 공익광고를 내네. 그렇죠, 여러분들 무면허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소연 씨. 자꾸 웃는 게 뭐, 소연 씨.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어어어. 어, 이거 먹방 유튜버인데? 어어.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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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술 먹방인데? 어어. 어어. 아, 맥주. 어, 99년생. 어, 99년생. 예, 예, 예. 어우. 자, 안경 다. 야, 안경이 다 보인다. 야! 야, 너 안경이 다 비치다, 여기 트위치. 자, 아무렇지 않은 척. 자, 쓱 일어나고. 자,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지만. 자, 살짝 머쓱하죠? 자, 머쓱하죠? 오빠. 저랑 시밀러. 아, 얘 참 진짜. 아, 씨. 하나, 둘, 셋. 야! 일로와! 나가! 아, 여기 내 자리잖아. 나가, 암마. 와, 이거 살벌한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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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 에? 안, 안, 안 되는데? 안 오, 안 올라가야지. 어어 안 올라갔네요. 안 올라왔네요.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왜 하지마 x5 하지마 x5 하지마 x5 하지마 x2 하지마 x2 오? 실화야, 진짜? 피흐. 야, 너, 해줄게 해줄게. 아이, 누구야. 이름 말해봐 아 소름누다 와 이거 최하나씨 참 와 미쳤는데? 실화 최하나씨 보고싶다! 친구여! 최하나씨 최하나씨 계신가요? 최하나씨가 등장합니다! 빠바바바바 하하하하 빠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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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미노 감동과 감동과 즐거움이 되는 주동성씨 이제 어디까지 이상가족 상봉까지 와 와 와 중학교 때 친구여기서 옵니다 와 미쳤어요 미쳤어요 지금 너 보려고 시참했어? 와 감독이야 어떡해 그니까 유튜브영상 먼저 나오고 보고 오겠다 싶어가지고 와 와 어 어 좋잖아 어 야 축하주자 어 그렇지 중독을 사랑해주고 아쉬움을 달래고 또 다음주 중독서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레전드였네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맞다 맞다 우리 막스 막스에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막스에 있는 날씨가 너무 좋고 좋아 진심으로 카치이 응 이제 수고하시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